안녕하세요 AI 하나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벡터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그러는 것처럼 도커를 이렇게 켜서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게 되면 5678로 해가지고 NA 된 워크플로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큐드란트 벡터스토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구글 드라이브 트리거로 해가지고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다운로드를 받아서 벡터스토어로 저장을 되는 걸 첫 번째로 해 봤고요 테스트 워크플로우로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는 거를 해 봤습니다 연결을 나중에는 해서 이거를 세이브를 해 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이거를 끊어 놓고서 테스트를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두겠습니다 여기쪽에 트리거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 어나더 트리거에서 트리거 매뉴얼리를 붙여준 거 이 트리거 매뉴얼리는 그냥 별거 없어요 테스트 이렇게 하면은 신호를 딱 보내는 거예요 너 다음 거 너 작동해 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녹색으로 바뀌게 되면은 작동을 하는 거죠 선택 다운로드는 구글 어카운트에서 선택 다운로드를 받는 겁니다 파일, 폴더, 쉐어드 드라이브, API 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업로드하거나 지우거나 무브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다운로드입니다 다운로드를 해야 바로 다운 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드라이브를 D드라이브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파일을 넣어 놨는데 코인이었던 거 같은데 C까지 하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어디 있는지 찾아 주죠 이렇게 해서 이걸 자세히 보고 싶으면 클릭을 하면 그 파일을 열어 줍니다 지금 파일로 해서 그렇지 폴더로 하게 되면 폴더 경로를 열어 주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맞다면 지정을 해 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테스트 스텝을 누르게 되면 제가 이 선택한 파일이 이렇게 테스트 스텝이 되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고 바로 비우로 해 가지고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보고 어 이 문서 맞아 라고 큐드란드 벡터 스토어는 여기서 다운로드 된 것까지 이 선택 다운로드로 연결이 된 거 이걸로 해 가지고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이 어카운트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네트워크 망에서 도커에서 같이 깔려 있을 때는 앞에는 서비스명만 붙이고 땡땡 한 다음에 포트명을 붙이면 이게 그 포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바로 세이브가 되고요 API 키는 안 져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큐드란트 자체가 지금 제 로컬 서버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큐드란트는 지금 6333 보시면 이 도커 들어가서 큐드란트 지금 6333으로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6333 한 다음에 대시보드 이렇게 하면은 이 큐드란트에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콜렉션이 기본 화면인데 클라우드라는 스키마가 있고 다큐먼트라는 스키마가 있는데 여기에 다큐먼트를 저장할 건지 여기에 저장할 건지 이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걸로 한번 클라우드로 선택을 해 가지고 넘겨 주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스텝으로 해서 바로 옆으로 넘어갔죠 페이지 콘텐츠들의 메터 데이터가 앞에 있고 뒤쪽에는 내용을 뽑아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페이지별로 지금 뽑아왔고 첨크로 쪼개지지 않은 거라서 이거를 첨크로 쪼개는 작업을 한번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통째로 어디서 찾아올지 찾아오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첨크로 쪼개는 작업을 이 밑에 쪽에서 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읽어 줬고 인베딩을 일단 시켜 줘야 되죠 인베딩 시켜 줄 때는 이 큐드란트는 다른 거보다 이 오픈 AI 오픈 AI 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으면 이걸 하게 되면 되죠 기본적으로는 이 사이트 플랫폼 오픈 AI API 키 여기로 가서 Create new 키 해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뜨게 되면은 연결이 잘 된 겁니다 인베딩은 이렇게 문자로 된 것들을 이렇게 거리와 벡터화 해 가지고 저장을 해 주는 걸 인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몰 모델이기 때문에 인베딩의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요 제일 밑에 쪽까지 가보시면 1535개로 쪼개 가지고 이 것들을 인베딩을 해서 넣어 준 겁니다 이 바이너리 다큐먼트로 해 가지고 여기 저장이 될 건데 이 바이너리 다큐먼트 객체는 PDF로더, CSV로더, 다큐먼트로더 뭐 이런 식으로 구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이터 원래 한 페이지다 이렇게 하나씩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쪼개 준 거예요 이걸 더 잘게 한번 쪼개 볼까요 1000에 50이었나요? 1000에 50으로 하니까 이렇게 어쨌든 쪼개서 벡터 스토어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됐기 때문에 채팅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비트코인 문서를 물어봐서 저장을 했었죠 그러면 비트코인 알려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지 이거를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답변도 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첫 질문이니까 전반적인 이런 개요 같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쭉 알려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중앙 기간 없이 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?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리트리버드 있잖아요 이게 탐색견이 골든 리트리버잖아요 그것처럼 사용자가 던진 질문과 비슷한 부분을 이 벡터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얘를 찾아오는 게 지금 이 리트리버의 역할입니다 QA 체인을 하게 되면은 얘가 답변을 잘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달아주는 모델이 좀 똑똑한 모델로 달아야 답변을 잘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리트리벌 QA 같은 경우에는 요 샘플링 템퍼리처를 최대한 낮게 설정을 해서 사실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얘를 0으로 맞춰 주거나 아니면 최대한 낮게 0.1, 0.2 정도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환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이것저것 많이 걸어 놔 가지고 얘네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용량을 많이 차지해서 그런데 얘네들을 꺼주고서 다시 해야겠습니다 지금 서버로 쓰는 컴퓨터가 크지 않으면 그 메모리 양이 엄청 크거나 CPU가 더 크지 않으면은 가능하면 이런 서비스들은 평소에는 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돌리게 될 때는 최대한 서비스를 한 개 정도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요 설정했을 때는 이거를 바라보는 걸 거의 1분 단위로 했잖아요 이거를 1시간이라든지 배치를 최대한 천천히 돌리는 게 안정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 개를 돌려놨었기 때문에 아까 불안정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뭐야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구매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비트키 거래 비트코인 ATM 비트코인 ATM 비트코인 ATM은 어디 있어? 여기에 없으면은 답변을 해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모르면은 모른다고 답해라 라고 Q&A 체인에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 이렇게 해 둘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저 AI 하는 아이 GitHub 아시죠? 그러면 VectorDB 이렇게 돼 있죠? 요 VectorDB 이거를 제 AI 하는 아이 여기에 올려두겠습니다 제가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Workflow 이렇게 새로 열었죠? 그 상태에서 요거를 땡겨 오면 됩니다 Import from File 이렇게 해가지고 VectorDB NA then 이렇게 JSON 있죠?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한번에 짜라랑 하고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한 개씩 내 구글 드라이브 설정 저번 시간에 구글 드라이브 설정한 게 있는데 그거는 파일로 해가지고 요 크레덴셜 하는 거 밑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연결해 둘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서 이건 다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재밌게 벡터스토어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텔레그램 하고 구글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어 스케줄 내일 스케줄을 매일 아침 6시에 핸드폰 텔레그램으로 받도록 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 텔레그램도 한번 연동을 해놔서 봇을 만들어 두면은 나중에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설정한 대로 nnn에서 설정한 대로 어 다양한 것들을 연동을 해가지고 저한테 알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써보니까 전에 만들었던 슬랩봇보다 텔레그램 봇이 더 재밌는 거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텔레그램 봇과 어 스케줄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AI하는 아이였구요 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